나나, 오버사이즈 재킷으로 멋낸 취향저격 보이 브랜드룩 나나, 오버사이즈 재킷으로 멋낸 취향저격 보이 브랜드룩 나나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키미스트리에서 열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파마 우먼스 클럽 행사에 참석, 보이시안 복고풍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올여름 가장 핫한 트렌드 아이템으로 떠오른 브랜드 로고 티셔츠를 세련되게 소화했으며 여기에 블랙 컬러 보핏 재킷과 와이드 한 데님 팬츠를 매치해 레트로한 감성을 더욱 배가시켰다. 또 레이어 없는 짧은 일자 단발과 브라운톤 음영 메이크업으로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세계 2위 미모의 위험을 과시했다. 한편 푸마의 공식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 나나는 내년 상반기 SBS에서 방송되는 사전 제작 드라마 사자를 통해 배우 박혜진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